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전국민요대전 사회를 맡은 서행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3년 전국민요대전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예선을 거쳐서 12월 16일에 연말 결선은 도봉구민회관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예선 및 본선 전 과정은 YCN 유림방송과 유튜브 민요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됩니다. 전국의 국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3년 전국민요대전 두 번째 예선 날인데요. 첫 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부여에서 온 정경안이라고 합니다. 네 정경안 남자인지 알았어요. 네 저도 그 이름이 처음에 싫었어요. 사춘기 때는. 아 그랬어요? 남자 같아가지고. 동생을 아들 나라고 그렇게 지셨나요? 글쎄요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 따르면 면사무소 직원이 실수하셨다고 하시대요. 그래요? 어떻게 옛날에는 그랬대요. 맞아요. 동생하고 나이도 바꾸고.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안이라고 부르면 대답을 안 했어요. 저는 너무 낯설어서.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남자 이름이 그렇게 지니까 남자같이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뭐 아리따우신 아주 그냥 미모에. 그러면 부천에서 살다가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셨나요? 어떻게 저희 시댁이 부여예요. 아 시댁이 시집을 걸려 가셨어요? 네 시집을 거기로 갔습니다. 네 신랑이 너무 잘생겨서. 아 그래요. 그럼 혹시 같이 오셨나요? 네 여기. 아 그래요? 아유 네 역시 미남이시데요. 음 네 카메라를 좀 비춰주면 좋은데 또 그래요. 안 돼요? 너무 미남이라 또 방송을 타면.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미녀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한 부여 내려간 지가 귀촌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올해 12년 차가 되고요. 네 오래 하셨네요. 저는 이제 시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를 좀 싫었어요. 아 시골이라서? 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좀 외로웠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친구들도 많고 미녀도 배우면서 어르신들도 그냥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그냥 언니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냥 언니라고 부르고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는 뭐 진짜 혹시 실례가 안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 먹었어요. 그래요? 네. 네 뭐 지금 보기에는 한 30대로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즉 어르신들이 한테 너무 잘하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쁘게 봐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음 그럼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여기 보니까 백제관연악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백제관연악단은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네 저희 백제관연악단은 사단법인 법인업체인데요. 이제 그냥 시골에서 조금만 동아리 활동같이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 아 여름하고 가을에 여름에는 이제 연꽃축제를 크게 하거든요. 그리고 가을에는 백제문화재 행사를 크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재래음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래음악하면서 왕릉이나 이런데 재지낼 때 그때 제 파트는 이제 향필이 피리 파트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거 말고 또 다른 거는 뭐 또. 네 그리고 이제 피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욕심이 많아서 태평소도 조금씩 맛보기를 조금씩 배웠고요. 태평소가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배우는 게 조금 욕심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댐벼요. 겁 없이. 네 그래서 많이 이것저것 조금씩 했습니다. 어 그런 것도 하고 또 민요도 하고 민요는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아니 15년서부터 했으니까 조금 됐나요? 그러네요. 네 하다가 말다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또 조금 이탈을 해서 남도민용. 남도민용. 그래도 이만큼 조금씩 배우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아 찔끔찔끔. 음 근데 남편분도 같이 하시나요? 네. 같이 하셔요? 오 아유 그러시구나. 네 남편분은 같이 오늘 하시나요? 여기 나오시나요? 아 그냥 저만. 저만. 왜? 저희 남편도 잘하지만 제가 조금 낫거든요. 더 잘해서. 그럼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저기 남편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대금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참가를 하게 되면 대금으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공연할 때 그러면 같이 하시면 부부로 이렇게 활동하시면 더 이렇게 인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저희 그래서 백제관연학단에서는 부부팀으로 하는 팀이 딱 두 팀이 계세요. 단장님 부부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그래서 조금 독특하지요. 그렇죠. 맞아요. 장사하면서 하려니까. 지금 저 앞에서 저한테 사진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랑하고 계시는 거죠. 자랑이에요. 음 그러시구나. 태평소 농악가락. 그러면 이거 뭐 혹시 장기 자랑으로 보여주실 거 있나요? 아 저는 이제 농악가락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냥 창부 타령을 조금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부 타령. 창부 타령을 맛보기로 하고. 네. 태평소로. 또 준비해가지고 나오신 거는 해주아리랑으로 하시고. 아 네. 그러면 창부 타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평소로요. 태평소로.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아이고야 잘 안나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태평수가 엄청 불기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얼마나 힘든가요 저거 배우기가 저거는 복식호흡이 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불기는 좀 쉬워요 배에다 힘을 조금 주셔야 되고요 피리 이런 거 하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쉬워요 피리요 그럼 저게 어려운 거네 그런가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오늘 준비해가지고 오신 거 혜주아리랑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리아리 얼수 아라리요 아리랑 얼시고 노다 가세 아리랑 고개는 왠고갠가 넘어갈 적 넘어올 적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 얼수 아라리요 아리랑 얼수 아리랑 얼시고 노다 가세 아리랑 얼시고 노다 가세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눈매를 보소 큰 눈을 감고 써 smok gets 큰 눈을 감고 써 DOU나려 아리아리 얼수 아라리요 아리랑 얼시고 노다 가세 떴네 아리아리 얼쏘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곤 오다 가세 뒷동산 진달래 만발하고 서쪽 다 새소리 폭년이라네 아리아리 얼쏘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곤 오다 가세 알뜰살뜰 오선도선 약속을 하고 독두나물 편하듯 싹 돌아줬네 아리아리 얼쏘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곤 오다 가세 빛이 보라 안 보라 성화 새옷감 한도마을 그네게 선산할까 아리아리 얼쏘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곤 오다 가세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예 저는 뭐 명창님이 나오셨는지 아 좀 떨리네요 아 떨렸는데 이 정도면은 안 떨리면 더 잘하실 것 같네요 아유 너무 잘하셨고요 자 오늘 나오신 기념으로 이거 기념 메달을 예 또 드릴게요 승금인가 이거 뭐 승금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sta